침묵해지고 와서 들깨에 추락하는 작업합니다. 침묵해지고 왔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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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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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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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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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아우 아직도 살아있네 아우 아직도 살아있네 야아 친구네 집에 와서 드릴게요 이만큼 수확을 했습니다 요거 재작년에 와서 제가 한번도 왔었는데 작년에 못하고 재작년 작년에도 한 가마니 반 들깨가 나왔어요 올해는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네요 자 체면을 다시 영상 올릴게요